저저랬다. 체킹, 셔츠, 그리고 펄스. 됐어. 이거 진짜 소리가 나는데? 루티 진짜 파티네? 다. 싹. 중간에 발소리가 들렸어. 아닌가? 착각이었나? 내 몹이 없을 리가 없는데 윈터 체리스 앰비시지한테 죽었네 잘가 안녕 행복해야 돼 허허 얘 좀 봐 다 먹었어 이런 욕심쟁이 약도 없네 큰일 났네 허허 이것도 먹었어 저 앞에도 먹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큰일 났네 두부 홀드 현우 터졌다 나는 젤각이다 과연 과연 외관이랑 두 번째 지역까지만 두 번째 지역도 두 번째 지역 나름이긴 한데 얘네 어디 갔어? 다 잡았니? 핵쟁이야? 이 짧은 시간에 응 살아있다 두 번째 지역은 한 번에 한 번에 두 번째 지역은 한 번에 두 번째 지역은 잠시만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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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 내가 1차기야 내가 1바야 헐시구 쟤 좀 봐 쟤 정신이야? 권총집 헐시구 전력파티 전력파티 그니까 마지막에 약쟁이예요 그렇단 말이지 스테미너 떠나 짠 야 나 지금 좀 많이 위험한데 스쳐도 사망인데 스테미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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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 저 저기요 나 지금 다 확이거든요 다 확인데 어 어 어 저 저기요 어 어 하하 하하 집에 관통 어 저기요? 저기요? 스테미너 스테미너 좀요 아니 이러지 마시구요 저기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스테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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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 짠 짠 그렇지 이렇게 균두가니 좀 나오셔야죠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지금도 균두가니 좀 나오셔야죠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지금도 균두가니 좀 나오셔야죠 약도 없어 어쨌든 빨리 가르치나 닦아님 들어가서 다 털고 있을테니까 약도 없어 지금 온도는 적당한데 온도는 적당한데 노랭이가 왜 야야야야 형 잠깐만 형 여기 오시면 안되잖아요 형 필 나와도 피피야 저 형들 빨리 가야되는데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나가셨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쟤 죽었다 죽은건 모척이다 우와 보라색도 있다 미끼인가 미끼 미끼일려나 도망가올다 도망가올다 래린지 테레토리 아잉 Henri 아잉 Henri 아잉 Henri 도망가올리는 놀았다 신난다 이 맛에서 써보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나 권총집을 본 것 같은데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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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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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에 들었다고 여기로 오실 수 있어요? 빨리 오셔요 이러면 안되죠 아저씨들 나 갈게요 안녕 행복해야돼 템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저걸 금방 잡는다고? 전 저거 안 잡는데? 작당한 다른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작당한 여기로 갔고 안 먹었고 여기다 안 갔을텐데? 왼쪽으로 빠져나? 텍스워마그러? 확인하러 가봅시다 확인하러 가봅시다 핵적이면 어떻게 하지? 이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먹었고 돈 다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다 잡았고 덴고 볼 거 없고 진지 도란한 배 공사장 같을 필요한데 뒤에 내려가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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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빠진 거지? 아이고 아이고 형형형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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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섰으니 이거 먹고 공사정을 했나 보다 옥상은 안갔구만 아이고 형 미안해 형 나 니들 좀 보러 왔는데? 이렇게 잡은 안쪽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